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미지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크게 보면 치킨파와 라면파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두 개 중에 나눠야 할까요? 맛있는 건 둘 다 먹고 곱빼기로 힐링한다면 그게 바로 소울푸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오늘 한 수 배웁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꼽히는 여러 메뉴 가운데 요즘 라면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한국 라면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았는데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매서운 건데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한 그릇 팔팔 끓여서 후루룩 하고 싶어지는데요. K라면의 인기 여전한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분기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2억 8백만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새 12%가 늘어난 건데요. 반짝 인기가 아닙니다. 매년 최고 수출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10년 새 꾸준하게 성장의 4배로 수출액이 커졌고요. 전 세계에서는 중국에 이어서 수출액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출된 라면을 무게로 따져보면 약 26톤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봉지면 기준 약 21억 개에 해당하고요. 면발로 지구를 둘러보면 2,670바퀴를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라고 합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극심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이런 기록을 썼다니 대단한데요. 네, 맞습니다. 더 대단한 건 기존의 국가에서만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과 미국, 일본을 넘어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북미뿐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의 불모지였던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수출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즉석 면유 수출국은 지난해 143개국까지 늘었는데요. 톱3는 고정적이지만 4위부터는 수출 다변화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3위는 주요 수출국들이었을 테고 4위부터 어떤 나라들이 엎치락뒤치락 케이라면에 푹 빠져 있는 걸까요? 네, 필리핀과 태국, 네덜란드가 4위를 자리두고 최근 몇 년간 경쟁 중인데요. 필리핀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간편식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케이크 콘텐츠에 자주 나오는 라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져서 인기가 뜨겁고요. 네덜란드는 건강에 관해 관심이 커지면서 아시아 음식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라면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일반 라면에서 짜장면, 볶음면, 한랄라면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명과 우동국수까지 다양한 수출 품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케이라면의 종류도 케이라면을 사랑하는 국가도 다양해진 건 그만큼 이제 세계인에게 통하는 맛의 보편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불닭볶음면도 매운 음식 먹기 챌린지로 처음 유행했지만 이제 그 인기가 식일법도 한데 여전히 맵다 맵다 하면서도 그 인기가 꾸준하고요. 한국의 매운 라면 먹기에 도전하는 이른바 파이어 누들 챌린지 등 각국 이벤트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라면 자체의 매력과 맛도 맛있지만 한국 라면에 이런 질주, 한국 콘텐츠의 파워 역시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이어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더글놀이 등에도 라면이 나옵니다. 더글놀이의 경우 등장인물 가운데 한 명이 특히 라면을 좋아하는 원장님 아들로 나오기도 하죠. 이런 콘텐츠 영향력에만 미치지 않고 라면 기업들이 현지화에도 집중하면서 한국인 특유의 매운맛과 식감 등을 살린 제품을 주력으로 팔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라면에 달라진 위상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K라면의 질주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값이 싸고 만들기 쉽고 맛도 좋다는 측면에서 라면의 경쟁력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라면 업계는 요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프리미엄 라면을 출시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맛과 경쟁력, 시장의 다변화까지 이런 노력의 K라면의 질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로 환갑을 맞은 K라면 전 세계인의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요. 라면을 필두로 만두, 김, 김치까지 K푸드의 해외에서의 선전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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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